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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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짜잔! 굉장히 멋있는 의상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조명과 어떤 채널 모임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프리마베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프리마베라 여러분 칭니예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프리마베라 공연을 끝마치고 왔는데 너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This is.. 남북? 막방 아 좋아 This is.. 남북? 막방 아 좋아 아 좋아 뭐야 이게 또 웃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지어 심지어 네 다음 주에 없어 This is.. 막방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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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앞머리 부분이랑 지금 이 색깔로 내 눈 앞머리 부분이랑 그 뒷부분 쌍꺼풀이랑 제 속눈썹 사이에 바를 거예요 저는 통으로 색감 바르는 것보다 약간 부부 부분 이거를 만들어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좀 넣을까? 이거를 만들어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좀 넣을까? 제가 최선을 좀 넣을까? 이거를 만들어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왔어요? 왔어요! 내가 자체제작 육수인데 두 배로 넣었어 아 근데 뭐야? 양쪽으로 균형을 이렇게 씹어야 그냥 grup interessante 잘 넣으자 양쪽으로 균형을 이렇게 씹어야 그거 좌우귀대충이 없어지죠 양쪽으로 균형을 이렇게 씹어야 차이 telef는 여전히 양쪽으로 균형을 이렇게 씹어야 점이 없어지죠 양쪽으로 균형을 이렇게 씹어야 그거 좌우귀대충이 없어지죠 좌우귀대충이 없어 hommes 맞아, 나 오늘 통관절 그거 교정 받으러 갔다 갔다 왔는데 아! 편지 빼서! 저거 그냥 한 번에 다 성공한 걸로 해야 되세요? 편지 빼서! 저거 그냥 한 번에 다 성공한 걸로 해야 되세요? 예! 골인! 거의 일렬, 일렬! 안방 일렬! 전 다 봤어요, 다 받아먹고 이거 다 편지 빼서! 저거 그냥 한 번에 다 성공한 걸로 해야 되세요? 아쉽지만, 언젠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쉽지만, 언젠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제 못 벗어서! 우리 레드카펫 할 때까지는 안타깝게도 나 여태는 일단 가현이도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한동과 다미에게 시력 진짜 안 좋은데, 렌즈 낄 때 마이너스 6.0을 낍니다 시력 진짜 안 좋은데, 렌즈 낄 때 마이너스 6.0을 낍니다 시력 진짜 안 좋은데, 렌즈 낄 때 마이너스 6.0을 낍니다 시력 진짜 안 좋은데, 렌즈 낄 때 마이너스 6.0을 낍니다 그래서 렌즈를 안 끼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식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나중에? 나식 하고 싶은데, 제가 아이돌이 직업이다 보니 렌즈를 껴야 하잖아요 어, 네. 의자에 지금 둘이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별 너무 좋아하시는게 분명함. 의자에 지금 둘이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별 너무 좋아하시는게 분명함. 의자에 지금 둘이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별 너무 좋아하시는게 분명함.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요?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2이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붓하다고 생각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지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지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지나? 케이크 먹어야지 근데 이만큼 먹었어요 지금 갑자기 비가 와요 저희 원래 8시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비가 와요 저희 원래 8시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비가 와요 저희 원래 8시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지금 8시거든요? 근데 지금 막 비가 오기 시작해서 살짝 딜레이가 되었어요 좀 더 한번 보시죠 저희가 한번 해봅시다 또 한 번 이제 저희는 처음에